우리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해외지교회당 또 자모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단임 목사님은 R6 강의 및 LA 현지 목회자 및 중직자 팀 사역을 하신 후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남은 사역과 또 오력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주 제가 사역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라는 그런 말보다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도 한 20건 되는 내용을 제가 받고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은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또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다이처럼 고난을 당한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홀레아스를 꼽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했지만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다이처럼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서 궁핏, 가난, 질병, 도망, 도피, 배고픔, 추위 이런 단어들이 다이처럼 친숙할 단어일 정도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이처럼 도와주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마을이 학살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다이처를 도운 사람이 있었어요. 다이처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롭당에 도망했어요. 거기에 대제상 아이멜렉이 있었습니다. 아이멜렉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주소서. 그때 대제상이 먹을 것을 줍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성교에 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사울에게 신고합니다. 이 사실란 사울은 노발대발하면서 그 마을의 제사장 85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에는 다이처이 숨은 것을 신고하면 큰 상을 받고 다이처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는 학살의 대상이 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다이처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장, 24장, 25장, 2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표시에 등장하는 베냐민 구스라는 인물도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도 다이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신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다이처이 있을 곳은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골리아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미친 삶을 살아요. 완전히 막힌 상태고 결박된 상태고 갇힌 상태입니다. 다이처은 절체의 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는 것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광야라는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10편, 7편의 상황입니다. 추적자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이처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이처은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3의 기도와 대학교 1학년생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단순하게 단단한 질병 앞에 기도하는 것과 정말로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는 불치병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그 간절함이 애잔함이 같겠냐고 오늘 다이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 중에 다이처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 헤매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결혼에 실패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며 가는데 또 불치병이 온 거예요. 암이 온 겁니다. 막막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어도 끝나면 그 마음의 공허함과 어둠은 상상을 초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에서 3개월 산다고 선언이 되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이 찾아왔고 장로님이 찾아왔고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힘이 됐지만 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그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다 필요 없어. 너, 너희 가정, 자녀들 아침 6시, 오후 6시에 예배드려. 찬양도 그냥 찬양하지 말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 부르라더라고요. 우리는 합동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노래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노래 평화, 평화 이런 찬양 들었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거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거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아무거나 보지 말고 열한기야 20장 1절에 7절 말씀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뭡니까? 시스기야가 암에 걸렸어요. 이사회 선지자가 가서 뭐라 합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끝났다. 그때 그가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돌아가는 이사회 선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종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가서 얘기하라.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아침 저녁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암환자 이런 가정에 신방할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남편도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엄마가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제가 어떤 집에 신방했더니 그 가정은 또 아픔이 있어요. 부모님의 질병과 사업 실패로 청년이 가장이 된 거예요.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 가정도 안타깝지만 신행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 힘들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몸부림치지만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살 텐데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건가? 이처럼 성도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슨은 어떻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을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의 얘기, 사람들의 간증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약간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1.1핵도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이슨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렇다면 현재 내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조용한 시간에 울부짖며 기도했던 다이슨의 기도 10편, 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내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는 다시 한 번 문잡해 도전하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이슨은 현재 본인이 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를 사자같이 찢고 뜯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맹수 앞에 연약한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고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 사울이 그 군대가 나를 찢고 뜯을 것입니다. 5절에도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6절에도 내 대적들의 노를 바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권한과 고통이 다이세의 인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물질의 문제 어떤 직장에 갈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넓은 집에 살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사울에게 잡히면 내 육체가 찢고 뜯겨 죽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달과 같은 고난의 엉겅키와 아픔의 가시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살게 했던 사역자에게 암이 선고된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수술합니다. 가장이 내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119에 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자녀 어떡하지 대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핑골어요. 자기 몸이 그렇게 부서지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자녀 걱정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귀에 안 들렸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의 모든 것을 볼 때 이 자식이라는 것이 자녀라는 것이 특별해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마빠도 내가 아픈 것 같고 자녀 목소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찬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예측하지 못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그러니 더 당황하게 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세상이 힘들다고 하는가?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와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처는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예원에 온 성도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어요. 개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픔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안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측하는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범하기 쉬운 죄가 원망의 범죄입니다. 그게 입술의 범죄예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조주가 나옵니다. 결국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사의 문제 때문에 단절이 와요. 예배들이 싫어요. 예배와의 단절 지도와의 단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전도가 하기 싫고 헌신이 하기 싫을 정도로 단절이 옵니다. 그것이 입술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원망이라고. 원망은 모든 것을 확대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로 상태로 만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 들었고 깨달았고 믿었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는데 응답도 받았는데 문제 왔을 때 원망 불평하는 순간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민숙이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를 원망하는 회중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회중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회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오. 원망할 조건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게 부족했어요. 걷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밤과 낮의 기온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회중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겠다 죽겠다 고백하느냐 내가 죽여주겠다 너희들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망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입수로 고백하느냐 내가 망하게 해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그럼 다윗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원망했는가 불평했는가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로다 다윗은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가 객관성 합리성을 따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 못할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평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원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됩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레세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꺾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전쟁이라는 건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전쟁구나면 온몸에 온몸에 닭살이 돌 정도로 전쟁구나면 학을 띠는 분이에요.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체를 봤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9남매 중에 6남매가 전쟁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옥에 있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공부시키고 외할아버지가 생활을 미쳤던 그 사람들이 빨간 완장차고 대나무 축창으로 9명 중에 6명 우리 이모 삼촌을 죽인 걸 봤기 때문에 전쟁 그러면 눈이 막 떨리는 분이에요.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 전쟁과 살룩에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찍고 뜯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라면 원망해야죠. 불평해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3절에도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6절에도 여호와요. 8절에도 여호와께서 9절에도 의로우신 하나님. 10절에도 구원하신 하나님. 11절에 하나님은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에 무릎 꿇었어요. 매 구절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10편 7편은 다이세의 탄원시이지만 그 내면에는 보면 하나님이 주호가 됩니다. 고난이 주호가 아니라 다이세 당하는 어렴이 주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호예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이 말은 다이세 고난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 즉 주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란 문제 속에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주호가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닥친 환경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 문제만 보입니다. 내 아픔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슨 이 고난이 주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호가 됐다. 돈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돈이 주호가 돼버려요. 질병의 문제가 오면 질병이 주호가 됩니다. 장애의 문제 오면 자녀가 주호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결박이라고 합니다. 갇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암일 것이다 이런 선고가 낸 거예요. 암일 것이다. 암이 아니라 암일 것이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다. 중지. 강단에서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발판이다. 그렇게 떠들어도 암이라고 말하지 않고 암일 확률이 있으니까 큰 병원에 검사 받으세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암이라고 인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2주를 기다리는데 설교하기가 싫대요.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제 하락 안 드리고 암이 주어가 돼서 모든 게 다 암으로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암이 선고될 때 한국 의사가 생존율이 몇 프로입니까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의사가 50% 그러면 거의 기절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50%입니다 그러면 기뻐한대요. 확률이 50%야? 그리고 2주 뒤에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이 아니라 그냥 물옥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밥맛이 생기고 잠이 사오지고 2주 동안 잠 한숨 못 잤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호가 되기 하여 주호 없어서 권한이 주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인생을 살면서 권한이 없겠습니까 예측할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주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호가 되기 하여 주호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을 수 있거든 우리는 권한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다윗은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이 되어지면 이제는 다 스탑스키야 돼요 세상의 소리 멈춰야 돼요 TV의 소리 멈춰야 됩니다 매스컴의 소리 멈춰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권한이 오고 어려워 밤새껏 술자리에 앉아갖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주호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도워해 주신다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이 가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욕기는 고난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욕은 아무 의미 없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욕이 원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욕기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욕이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니도 여호하시여 거두신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 예림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하를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욕기의 저자는 욕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있음을 욕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동방의 거부가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다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욕을 떠났다 욕은 피부병이 와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귀화로 긁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욕은 원망할 조건이 있고 불편거리가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욕이란 인물이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욕이란 인물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주셨는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에 왔을 때 욕이 욕기 1장 20절을 보니까 예배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고 권한이 오면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오세요 30분 전에 와서 하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열 번 읽고 스무 번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기도하래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제 생각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까 사단은요 문제가 오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예배에 침묵하게 만들고 기도에 침묵하게 만들고 찬양에 침묵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셔 고난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모든 걸 중돈하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자할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30분도 기도 안 하고 30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주호가 아니라 다른 것이 주호예요 다른 것이 주체가 된 겁니다 다이슨 도망자입니다 즉 약자입니다 그런데 약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약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강자가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자였지만 약자로 시작해서 약자로 마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소해요 이스라엘 가난한 땅의 거인족에 비해서 체격이 왜소합니다 또 가난한 땅까지 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약자로 시작해서 약자로 망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약자와 함께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병에 걸렸다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자지만 원망할 때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자지만 어떤 약자냐 원망하는 약자라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약자예요 물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물질의 약자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약자입니다 직업과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이 문제입니까? 직업과 결혼의 약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약자와 함께하시는가 권한이 있다는 건 약자인데 언제 해결되는가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물을 끌어야 돼요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물을 끌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암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떨뜰 뭉쳤어요 아침 6시 저녁 6시 하루 두 번씩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들과 싸울지를 계속 불렀고 11개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계속 읽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거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는 보금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다고요 희미한 것 잡았는데도 응답해 주셨다면 매주 강단을 통해 확실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보금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잡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 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여 예비하셨도다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끝이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칠레를 세 번 전도 캠프를 갔다 왔어요 처음에 갈 때는 뭣도 모르고 갔고 두 번째는 다른 목사님은 안 가니까 내가 깍두기를 갔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갔어 36시간 타고 비행기 타고 갔어 끝이 끝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전도 캠프를 마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그때 내 가방만 돈 안 당했어요 그때 원망해야 됩니다 불평해야 되는데 한쪽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집사님 가방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행히 목사 가방이 잊어버려서 다행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여권이 있었어요 그 남의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나만 몇몇 살의 여권 잊어버린 나만 이제 칠레에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래서 민박 집에 갔습니다 민박 그 민박이 뭐냐면 남미에 여행하는 사람이 쉬는 곳이에요 큰 배낭 들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옷 빨고 이제 가는 곳이에요 그 초라한 곳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나는 새로운 걸 보게 됐어요 그 남미 여행을 6개월 1년 동안 하는 사람 대부분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 여자 여자들이 그렇게 보면 겁도 없어요 그 여자들이 세계여행을 하는 거야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도전정신이 강한 건지 미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동남아시가 아니고 남미의 세계여행을 보내는 부모도 대단하고 가는 여자분도 대단하다 그런 대화하면서 제가 새로운 눈을 열었는데 아침에 죽을 먹고 그 사장님이 여사장님이에요 43살 먹은 여사장님입니다 이분도 인생의 굴곡이 엄청난 둘이 대화하는데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이 몇 년 된지 아십니까? 모르죠 120년 된 건물이래요 120년 된 건물을 빌려다가 이제 이런 민박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런데 칠레는 지진이 너무 흐른 거라 지진이 나는데 저는 처음 겪어보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7.3이에요 7.3 이 내진설계가 내가 알기로는 7.0인데 7.3이에요 7.3 형광등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떨리기 시작하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120년 건물 120년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라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내가 애가 두 명이고 나를 쳐다보는 아내가 있는데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나가는 게 되는데 안 나가게 되더라 못 나가게 되더라 왜? 그 사장님이 나를 목사라고 알고 있어요 나는 순교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순교 생각 안 하는데 왜 안 나갔냐 하면 창피한 거야 내가 불신자 앞에서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끝까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창피해서 못 나간 거지 순교 그런 거 없어요 창피해서 못 나간 거예요 지진이 한동안 일어나고 끝났어요 식은땀이 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서워요 내가 사장님한테 왜 밖에 안 나갔습니까 물어봤어 아니 사장님 밖에 나가야지 했더니 이분도 이 식탁을 잡으면서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갔다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아십니까 너무 기대치가 커 너무 부담돼 도망갔으면 나도 같이 도망갈 텐데 이분도 목사 바라보고 나도 평신도 바라보고 평신도도 아니지 불신자지 내가 그 지진이 나면서 마음으로 끝났다 왜 이제 끝났다 예원교에서 나를 위해 장례식 할 텐데 누가 내 장례식을 인도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5분 동안 지진이 나는데 방송이요 공용방송만 합니다 지진 7.3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그때 생각해보니 가슴이 떨리고 막 다리 후두를 떨려 가 이게 고난이구나 이게 문제구나 성도들 이런 문제 앞에 그냥 무너지는구나 이런 문제가 오게 되면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헌신이 중단되고 사역이 중단됩니다 자존감이 사라져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형편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닌데 스스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청년이고 대학이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비교의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외모에 너무 민감하고 겉모습에 너무 민감하고 치면에 너무 민감하고 저도요 이 목사라는 이 직책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아파트에 나갈 때 반바지 입고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슈퍼 갔다 그래서 나는 양복 챙기고 이렇게 나갑니다 동네방네 목사라는 게 다 낙인 찍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그럴까 내 외모는 왜 그럴까 내 학력은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너무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벌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라고 세상이 말하니까 거기에 듣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저 또한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을 말씀을 읽을 때 발견합니다 제가 신뢰 첫 번째 갔을 때 깔라마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구리생산 세계 구리생산의 70%를 차지해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도지사를 만나게 돼 도지사 도지사 파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차를 마시는데 제가 보고 있는데 제일 뚱뚱한 분 같아요 도지사 그런데 이런 양볼 입지 않고 와이서스를 입었는데 속옷도 안 입고 이 와이서스가 꽉 끼는데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를 마시고 보금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내 눈이 계속 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서스 단추가 언제 터지지? 터질 것 같아 내가 거기에 결박이 돼서 메시지를 못 찍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입냐고요 양복이라도 입고 와야지 관계없어요 누가 보든 안 받든 그건 내 사생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비싸고 왔는데 더 뚱뚱해 그런데 중요한 게 옷이 레깅스를 입은 거예요 이건 아무나 수호하는 옷이 아니거든 그걸 그분이 입으니까 내가 또 메시지 하는데 놓쳐버렸어 이건 내가 완전히 결박을 당한 거예요 이야 신경 안 쓴대요 목사님 이 민족은 신경 안 쓴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더라고요 외모 얘기하고 말랐냐 뚱뚱했냐 눈이 작았냐 크냐 우리 딸은 나한테 늘 눈 작다고 얘기하거든요 눈 떴냐고 얘기합니다 외모로 가지고 아빠를 디스하거든요 자녀기 때문에 감소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눈 작다고 하면 제 마음에 적습니다 평생 왼수라고 그 정도로 피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오늘 다이슨 사울이 24시간 동안 추격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으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칼을 가신다 화를 당긴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심판의 신학이거든요 지금 다이슨 사울이 나를 쫓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맡기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난과 배고픔과 역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시작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이슨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은 20개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은 끝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가문 모그마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은 30개 팔렸어요 바리세인과 대세상들은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선언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이슨 고난 속에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도망자이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우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자기 생각입니까?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면 계약이 다이슨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1상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이슨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수년 전에 그 나이 10대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다이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편면면적으로 보면 다이슨과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동동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숙자와 사장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동동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문 인간과 하나님이 동동합니까? 동동하지 않아요 편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다이슨과의 약속이지만 그 내면은 뭡니까?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이슨이 잡았습니다 현재 사울이 나를 사자같이 찍고 뜯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사울을 심판할 것이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 믿음이 다이슨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절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어둠이 사라지고 문제가 주호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믿어드릴 순간 깨닫는 순간 이제 주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호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 저는 가수 중에 특이한 가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훈국이라고 제 눈에 보기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 중에 비주얼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콧수염 길렀습니다 머리에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됐어요 배도 나왔어요 얼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수인지 개그맨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호랑나비 하나 가지고 먹고 산다 그것도 부자가 된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디노쇼하는데 호랑나비 하나 부르고 축구 얘기해서 3시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인기 많습니다 지금은 말을 잘못해서 지금 자숙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중단하고 있지만 노래 하나 가지고 3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인기 있는 삶을 살까 제가 보니까 김훈국이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들이대는 것 같아요 들이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도전이라고 맙니다 무조건 도전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도전합니다 즉시로 도전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도전해요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원교의 능래임은 도전입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정은주 목사님 옆에서 볼 때 정은주 목사님의 능래임은 뭐냐 도전이군 무한도전이에요 왜? 안주하면 변한다 안주하면 변질된다 푯대를 향해 도전해야 된다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도전해야 된다 예원교는 도전식이 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이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섭해지고 축복하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시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라는 그늘 속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스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대를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사람을 준비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우수와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몇 년 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핀란드는 전에는 그렇게 평균적인 교육 수준에 머무는 국가였습니다 많은 비용을 이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변했는가 언제 핀란드 교육이 세계 교육이 되었는가 그때 핀란드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세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가 교사고 두 번째도 교사고 세 번째도 교사라는 것 교사만 변하면 학생은 변한다 교사에 대한 철저한 선별과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니까 그 사회의 문화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뒤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가정에서 내가 바뀌면 가정은 다 바뀌고 자녀가 바뀌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어 없어서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은 강한 빛이기 때문에 내 어둠을 보게 하고 내 상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개수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다이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묵상이란 말은 중얼거리면서 읽는 거예요 가장 조용한 시간에 1.1억도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얼거리면서 읽는 것 하나님을 떠는 복인 거예요 이때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주의가 변해요 이러므로 말리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길 원하고 지역이 복음화되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27장 24장 지ions 이름으로 sensitive TSOR항 ats molec assaulted وس tremendously trails 從